제가 좀 늦었죠? 죄송해요 안녕 오늘은 특별하게 오롯이 국장으로 회사에 대해 한번 와봤어요 교복 잘 어울려 그 티저 떴잖아요 어떠셨어요? 너무 잘해요 어 그래요? 감사합니다 아..뭘다 이거 어떻게 맨날까요? 이거 어떻게 아세요? 추워야겠어요? 추워야 I don't know 추워야 I don't know 추워야 안 되요 추워야 I don't know 오늘 언니들은 다들 개인 스케줄이 있어서 저 혼자 왔어요 롯이 밥 못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 그래서 이거 페인스타 끝나고 명랑 핫도그 먹으려고요 크림이들도 명랑 핫도그 드세요 롯이 밥 못 먹었어요 롯이 밥 먹 Coco 싸lslicht Crystal 롯 Bang 롯 총 롯 롯 지금 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과연 그래도 안 뽑히신 분들이 한 번 뽑혀 보셨으면 좋겠는디. 그쵸? 17번 분한테는 저의 이 사진을 드릴게요. 나도 긴장되네. 뽑는데. 방금은 17번 분이셨죠? 17번 분이 이쪽이셨죠? 그러면 18번 분은 어디세요? 18번 분은 좀 차분한 거 좋아하세요? 아니면 좀 발랄한 거 좋아하세요? 발랄한 거요? 잘 섞어라. 잘 섞어라. 1,2,3,4,5,6,7,8,9 네. 축하드려요. 차분한 유리 당첨되셨어요. 유리래. 뭐래. 차분한 로시 당첨되셨어요. 오늘 인형 엄청 받았어. 대박. 오늘 인형 데이인가봐. 아 이거 이거 당장 들어. 이것도 귀여워. 이것 봐. 이런 거 있다니까. 너무 귀엽잖아요. 귀엽다. 부끄러워. 너무 좋은데. 진짜 너무 좋은데. 부끄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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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너무 귀여워. 이리야 운동하자. 잘 어울린다. 부끄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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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. 깜짝 놀랐어요. 이거 보고. 내일 감독님한테 자랑해야지. 고마워요. 너무 귀여워. 그리고. 이것도 보여줘야지. 이거 빨리. 이거 볼래요? 너무. 너무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중심을 왜 이렇게 잘 잡아? 또 뭐 했나. 한번 볼까? 너무 귀여워. 무서워. 야 선물 고르게 춤 좀 추고 있어라. 아. 귀여워. 짠 강아지 인형 오늘 이렇게 롯이 버전으로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좋아요 다들 답 맞춘 것처럼 그렇게 고마워요 저도 이렇게 롯이 버전으로 또 이렇게 팬분들 만나니까 좀 기분이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막 교복을 맞춰 입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막 일부러 맞춰 입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귀여워 보라색까지 맞춰서 입고 와주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? 그거 뭐라 하더라? 살인 찍는 시간? 살인 그치? 살인 찍는 시간이면 포토타임이겠지? 포토타임 좀 더 가져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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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! 네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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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왔을 때 마지막 동영상이었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건강하게 잘가삭니다 오د Gerry 별rators 전화 자막을 주기로